자 파이팅 갑시다 요즘 또 세트가 겁나 좋다고 하거든요 각제봐 안녕하세요 여러분 빠봉입니다 라지타는 의미가 없는데 피카츄 피카츄 레오나 vs 일깨우는 문장 아니면 짜증내기 교환회장 먹어서 리롤 쳐가지고 레오나 삼성을 찍은 다음에 피카츄 레오나를 한다 vs 짜증을 내버린다 vs 일깨우는자 문장을 넣어서 빠른 궁극기를 돌린다 피카츄 레오나 해야지 구원주고 피카츄 레오나 해야지 무슨일이 있었나요? 피카츄 레오나가 상당히 좋아요 교환회장 먹어서 레오나의 빠른 삼성작을 보면서 신기류가 늘어날수록 기똥차거든요 이게 나중에 오모그 같은거 주면 좋아요 최대 체력의 8%만큼 마법피해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마법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온 충격기를 만들어 주면 이것도 히트겠네요 이온에다가 구원에다가 오모그 각오의 그런거 쓰빡 쓰빡 만들면 기똥찰듯 나의 신기류 어때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아니였어 아쉽네 일단 이온 먼저 만들까요? 데미지 뻥 하려면은 일단 이온 만들고 가야될 듯 이온은 레오나에 넣기는 좀 아깝고 브라움에 넣죠 레오나에는 박마저 올려주는 가고이랑 뭐뭐 고쳐야되니까 라움라움 우리 브라움한테 넣고 갑시다 진짜 세다 나 이거 너무 오랜만에 가 사실 전기가 부하가 나오면은 신기류 무조건 걸렀거든 그랬나 반성해 이 쏘쏘 테이스티한 느낌 네 어라 레오나 요네는 이제 슬슬 집어 가봅시다 이거 쉰도 가져가야되나 그래야지 올라프를 밸고 쉔을 가져가자 이것도 이긴거 같아 레오나가 공키면 잡았잖아 그렇지 이게 삐까쭈 레오나 제바 먹을까? 신기류 어어 왜이래 어차피 나는 레오나 삼성 찍을때까지 레벨을 못 쳐 아 약해 약해 아닌가? 릴리아 좀 무섭긴 한데 하지만 피카츄 레오나라면은 걱정 안되지 않을까? 피카츄 파워라면? 운이 좀 좋았어요 이거 초반에 솔직히 요네 잘 보트면은 개트럭이긴 해 다이애나 무섭지 않은데? 저기 죄송하지만 피카츄는 주인공이라 어 완전체로 진화를 안해도 이겨요 피카츄는 레오나 레오나 이리오나 자 가자 레오나 그렇지 가자 레오나 그렇지 가자 레오나 가자 레오나 그렇지 가자 레오나 그렇지 한번만 더 그렇지 한번만 더 그렇지 나왔다 됐어 한번에 레오나 삼성 뽑아버리기 어때요 제가 한번에 뽑아버렸잖아요 이러면 진짜 좋은게 체력이 늘어났잖아요 전기 자자작 데미지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커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레오나를 빨리 삼성 찍어야 돼 그래야 트럭을 볼 수 있거든 근데 이거 시호율 잡을 수 있나 그건 모르겠다 뭔소리에요 제가 한번에 뽑았잖아요 레오나 삼성 혹시 다른 별에서 오셨나? 이러면 레오나 삼성 찍은 의미가 약간 좀 없는데 웜호그까지는 넣어야지 데미지 좀 많이 늘어나겠다 야 이러면은 누구모 쓸까 누구모 근데 이 정도 확률이면 깜짝 다해 나올 만하지 않나 2% 정도면 아쉽네 야 요즘 리롤덱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야 다 리롤덱인데 야 이거 그냥 내가 요네를 들고 있어야겠다 견제 용도로 다른 사람들 성공하는게 눈꼴 사나우니까 그냥 갖고 가죠 그냥 이건 어쩔 수 없어 눈꼴 사납게 만든 상대방들의 잘못이야 아니 리롤덱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거야 그러니까 리롤덱을 하지 말던지 혼날려고 신기루 유닛이 공격을 하거나 당하면 신기루 유닛이 공격을 하거나 당하면 일정 확률로 인접한 적에게 최대 8%만큼 마법개 그렇다면은 레오나한테 구인수를 준다면? 네 개소리입니다 월월 월 이온 충격기를 또 까야되나? 어쩔 수 없이 가야겠는데 이거 하아 하아 까깝맞네 삐카 레오나니까 이온 넣는거 나쁘지 않아 막템을 워먹으로 처리하면 될거야 막템을 워먹으로 처리하면 될거야 앞라인 어차피 전기로 녹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전기로 녹여요 전기로 전기로 여러분 또 사고중에 정말 정말 조심해야될게 여러분 또 전기 사고를 정말 조심해야되거든요 제가 어릴적에 못 모르고 콘센트 구멍에다가 젓가락 넣었다가 또 혼쭐이 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모두들 전기를 좀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 나이스 초월 안 돼 이건 신기루 오셨군요 제 말에 응답을 해주시는군요 뭘 해명해 니로를 이래서 아껴놨잖아 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전기 과부와 신기루가 쓰레기란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자 좋은 기운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들 안하시면 됩니다 고라파동 안되겠다 아니 잠깐만 왜이래 누누 한장 노 노 노 노 노 노 이러면 빰 이러면 빰 이러면 난 맞을수록 좋아 오히려 맞을수록 상대방을 더 즐겁게 할 수 있어 때려줘 약해 더 바로스 나를 더 때려달란 말이야 더 더 더 더 부족해 부족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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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구인수 하나 주까 다해 여러분들의 선택 맡기겠습니다 다해 구인수 맞나 틀리나 구인수 마저를 낮춘다 한대 때릴때마다 오케이 뭘꼬 더블로 갈게요 못떠 가겠습니다 못떠 어우 야 신비술사 라이즈 전기 전기특이 다이아몬드 손이 없어요 마저 낮췄어요 마저 낮췄어요 이온에다가 다해가 치면은 그냥 마저는 제로라고 봐도 돼 이것이 바로 제로 코카콜라 코카콜라는 역시 제로죠 너 큰일 났다 너 이제 궁 쓰면 뒤졌다 어 진짜 뒤졌네 아무튼 이렇게 가볍게 10연승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기 가보아 빠자작 빠자작 이걸로 가자 워먹 그결 쇼지 나쁘지 않았어 나는 짝템이 안 맞으면은 참지 못해요 참을 수가 없어 야 소대나 야 그냥 사라졌는데 야 누누가 공 쓴 거 아닌데 사라졌는데 먹어버려요 야미 우리 레오나가 살아있어 근데 쉽다 확실히 뒷라인이 아무리 세봤자 앞라인이 약하면은 뭐 아무것도 안되기네 바사삭? 에 바사사삭? 다다음주에 부산 다다음주에 부산도 가야되고 다다다음주에는 이어수도 가야되고 지금 바쁩니다 바쁘기때문에 식이완스카 머리 머리 펌하려고 자 이제 바로 손해 줄게요 너무 괘씸했죠 이러면은 그냥 전기 바사삭 그냥 전기에 정신을 못 차려버리고 솔직히 이거는 어 잠깐만 민첩사수 니달리 좀 변수인데 좀 변수라고 할 뻔 전기 교우 전 변호사라고 인사해 아이 근데 변수는 맞는데 빡세게 하네 아이 생각보다 약간 빡셀지도 이러면은 거악으로 서브딜을 딱 든든하게 챙겨주면 완벽후하다 치강 근데 그렇게 막 필요하진 않아 왜냐면은 나는 한방에 죽여버리니까 원펀치 3강댕이니까 치강 그런걸로 나를 막을 순 없지 혹시 보신 분 헤카림 보신 분 있나요? 헤카림이 실종됐는데 야 여기가 이온충격기를 두개 만들었네 하지만 가짜는 진짜에 대응을 할 수 없는걸 가짜 조제에 진짜를 따라하려는 괘씸한 생각 여기 누가 봐도 가짜죠 근데 갑자기 COU 삼성을 찍어온다거나 음 음 음 안되겠다 야 여기 조이 추가되가지고 잘못하면 질수도 있겠다 조이가 좀 까다로운데 에카리 덱 조금은 업그레이드 해야돼 조금 욕심인데 이온은 이온이 있어서 필요하지가 않은데 이온은 이온이 있어서 필요하지가 않은데 좀 충격적인 사실인데 또 방템이 늘어났네 일라올이가 아 이번에 이번에 레오나가 있어요 아 근데 여기 피랑 돈이 너무 많은데 너 죽었니? 아 얘 얘 잠깐만 COU 몇 마리야 얘 COU 6마리다 야 이거 견제해야돼 이거 2등 나한테 고마워해야돼요 제가 COU 지금 든든하게 견제하고 있잖아요 진짜 여기까지 견제하는건 해봐야 용은 똑같아요 사코에요 12마리인가 기억이 안나네 12마리 사코 챔피언이하고 12마리일걸? 아 2마리 남았었네 진짜 내가 견제 잘했다 진짜 나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날뻔했다 진짜 응 어차피 다이가 때리면 녹아 드디어 견제 풀어도 되네 어우 빡세다 빡 오른쪽부터 계속 파고들면 돼 아우솔은 참고로 여러분 잘 누누히 말하지만 아우솔은 진짜 쓰레깁입니다 아우솔 쓰면 안돼요 어 어 아우 이제 이길듯? 이제는 끝났거든요 바로 녹이죠 전개가 보아로 바로 녹여버리고 야소이성도 든든하게 들어가고요 아이고 조이가 약간 다에이한테 템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하얀 구별한테 진다고 긴장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끝내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제 이겼어요 그냥 묻힌 판단 끝났어 이거는 우승 괜찮 이거는 바로 먹어버리죠 그냥 배치 빠르죠 배치 차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좋습니다 이것까지 다 계산했죠 갑자기 급발진을 해버리는 파동시 남은 챔피언을 하나 둘씩 팔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이겼어 솔직히 이거는 내가 이긴 거야 이건 솔직히 인정해 이건 내가 이긴 거지 이렇게 1등 하시면 됩니다 쉽다 역시 정기 과부하 나이스 따봉 내가 이긴 거야 이건 이긴 거지 1등이지 솔직히 이렇게 이렇게 4.5 5.5 4.5 5.5 5.5 6.6 7.6 9.7 14.7 9.6 12.8